수혜라 씨, 지금까지 밝혀진 죄 못 인정합니까? 지난 5년간 그 많은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가치는 못 느꼈나요?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. 아무것도 모른다고요? 당신 때문에 설연아 씨 인생이 어떻게 됐는데 당신 하나 때문에 희생된 인생이 몇인데 잘못했다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, 최연아 씨? 누가 피해자야? 날 이렇게 만든 사람이 설련이야. 설련아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. 하탄난 내 인생이야.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질 건데?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? 책임질 거냐고! 우리야, 억울해. 이거 설련아 모함이야. 낙치한 적 없어. 내 남편 아들한테 짜장면 사준 것도 죄야? 놀이공원 데려가 준 것도 죄야? 내가 이모였어. 날 엄마처럼 따랐단 말이야. 당신들 내가 누군 줄이나 알아? 우리 아빠, 할머니와 담아만 안 지낼 거야. 내 남편 불러줘. 문 열어! 문 열어! 문 열어! 문 열어! 문 열어어! cooperate해주시 effetres project. 마음이 가장 이해함으로 안dul他 문 열어 крас의 피부 입술 터ema 감사합니다.